안녕하세요. 에듀파머입니다. 오늘은 10월 11일 대체휴일이어서 쉬고 있는데요. 어제 아무래도 갈 때 보니까 무름병이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게 많이 있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가 그치고 부랴부랴 무름병 방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. 저는 뭐 모두 싹하고 루트칼만 몇 번 연면십이 해주면 올해 김장농사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힘들게 하네요. 지금도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. 근데 하늘은 이제 펄해져서 비는 그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사온 농약이 요겁니다. 가스란이라는 걸 주더라고요. 이게 물음병에 배추 물음병에 하는 약인데 여기 보면은 마늘, 배추 물음병, 발병 직전부터 7일 간격으로 물 20리터에 20g 그래서 요 20g이 빨간 수저로 두 수저를 줘라 이제 요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농약을 살포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이 물음병은 이 위에서 이 배추 여기 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. 물음병은 저 밑에서 시작되잖아요. 그래서 이 노즐을 이 밑쪽으로 밑쪽으로 돼가지고 그 밑부분에 좀 이렇게 약이 묻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농약을 갖다가 위에도 물론 이렇게 살짝 뿌려주겠지만 위보다는 밑부분에 밑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 살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이게 40cm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40cm가 아니라 이 60cm로 심은 데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. 물음병 증상이 없어요. 여기 60cm를 심은 데 이런 데는 이렇게 이런 데는 지금 아직도 간격이 좀 있죠. 아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한번 수확을 해보고 결과가 어떤지를 봐서 내년에는 어떻게 정식을 해야 맞는 건지를 다시 방향을 좀 재설정을 해야 되겠는데요. 그러면 또 농약을 살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노즐을 이렇게 밑에 밑부분에 뿌리 있는 쪽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. 약간 이렇게 밑부분으로 이렇게 가게 위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위는 위보다는 밑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밑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밑에가 좀 묻게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. 한번 하실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또 햇볕이 또 이렇게 쨍쨍 나네요. 이제 앞으로 비가 일기예보는 비예보는 없는데 그래서 물음병약을 방제를 했고 배추 밑에 있는 하엽을 제거를 했습니다. 보니까 이게 비닐멀칭이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배추이파리가 딱 붙어있어요. 이렇게 비가 계속 오니까 고기에 물이 항상 습기가 있어서 무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저는 이제 물음병약을 방제를 하고 비닐멀칭도 다 걷어주려고 하다가 좀 걷다가 보니까 비닐 속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비닐멀칭은 그냥 뒀습니다. 화엽을 다 제거를 해줬고 옆에 보이는 무에도 무름병이 무는 발생은 안 했는데 무에도 무름병약을 좀 같이 쳐줬고 무도 밑에 이파리는 조금 이렇게 따줬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가면은 이제 토요일날 와볼텐데 이대로 좀 무름병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걱정되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밭 한번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거는 하고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. 할 수 있는 건 하고서 이상 에듀파머였습니다.